버스킹에 가면 댄스곡이 엄청 인기 있는 거 아시죠? 제가 이번에 많이 겪었어요. 댄스곡은 음악 자체만 틀어도 사람들의 엉덩이 좋죠. 나도, 저도 맡아도 좋죠. 근데 섹스폰 하는 사람들은 잘 도전 안 합니다. 실수가 따라올 확률이 너무 많아요. 빠른 곡은 숨도 차고. 근데 샤랄라는 본인 자체가 너무 에너자이저다 보니까 흥이 있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. 사랑하를 도전하는데 솔직히 한 40번은 오늘 완전히 컷 컷 컷 컷. 저 머리 지금 땀에 쪄드는 거 보이시죠? 온 몸이 지금 땀이 납니다. 그래도. 관객들을 위해서 저의 팬들을 위해서 제가 몸이 녹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도전. 100번이라도. 예! 왜 나오면 진짜 힘이 나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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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